정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날아오릅니다. 테크노총사 이정현입니다. 테크노총사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멀어지기 싫었어 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끝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만 모른척해야 해 이젠 보자 널 아플테니까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척은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오빤오오오오오오 두껀 한번 따라하지마 오빤오오오오오오 사라 됐으니 책임져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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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대신은 사랑에 속지 않기를 나 간절히 바랬어 우미별의 인재 그 마지막 남자가 돼주길 바랬어 하지만 이게 뭐야 눈물뿐이야 이제 마음은 건 절망뿐이야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점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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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이정현씨와 를 하거든요. 직접? 멋있을 거 같네요. 그냥 한다고요. 이정현씨에 대한 칭찬에 영역이 없으셨는데요. 이정현씨는 김장훈씨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김장훈씨 노래 너무 색깔이 있고요. 그 노래를 부르시면 가슴에 와닿아요. 최고예요. 두 팀이 오늘 굉장합니다. 오늘 칭찬해주셨는데 1위 결과 궁금합니다. 1위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. 1위 결과 보여주세요. 1차 사전 집계입니다. 2차 사전 심사위원단과 리스터 지식됩니다. 인포샵 현장 직계입니다. 마지막 ARS 직계입니다. 최종 결과 12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. 명예의 1위 곡은? 이정현! 네 이정현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포털을 공부를 하겠어요. 자, 이정현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. 여러분, 여러분들이 인기에 정연이가 있고요. 정연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. 저희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, 차연이요! 우와, 정말 멋진 소감이었습니다. 네, 멋진 소감이었습니다. 멋있습니다. 앵글성 준비해 주시고요. 앵글성 준비해 주시고요. 앵글성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자, 소희씨.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특집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됐죠? 네, 인기가요의 겨울은요. 이벤트로 가득합니다. 다음 주도요. 재미보장 100% 보장할게요. 하나 주는 4시입니다. 잊지 마세요. 4시입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상담 Fehler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, 물어 위치기 싫었어. 우-우-우-우 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해 끝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만 모른척해야 해 이제 모든 널 아플테니까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척은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오오오오오 똑한 여자라 하지 마 오오오오오 Sharagi swumete enjoyment